네, 하도국법상 선급금 지급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선급금이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법에서는 뭐냐면 돈이 갔을 때 항상 이유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빌려주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저기 먼저 선불을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법에서 선급공사, 건설공사계약에서의 선급금은 뭐냐면 일단 공사대금성이라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공사대금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을 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선급금을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그 선급금의 쟁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미리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인데 1천만 원의 선급금을 줬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 원만 원 먼저 줬으니까 여기 천만 원어치 공사하면 끝나고 여기서 이제 다 선급금이 까지고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사대금 이렇게 되겠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성을 예를 들어서 10% 하면 선급금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1억의 10분의 1만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급금 여기서는 여기에 10%만 이게 이제 삭감이 되고 나머지 90%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사를 종료해야 선급금이 이렇게 끝에 가서 소진을 하고 만약에 중간에 터미네이션이 된다. 해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했었던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특히 이제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어웅만길 유지의무라든지 아니면 현금 결제 비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급금 지급 의무 관련된 하도급법 6조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도급법 6조. 한번 천천히 볼까요. 제6조 선급금 지급. 수급사업자 즉 하청회사에게 건설하도급을 했을 때 원사업자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언제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 선급금을 수급사업자한테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법적 의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규정을 다시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에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선급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무조건 선급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를 보면 다만 원사업자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자기가 받아놓고 우리한테 안 주는 그건 안 된다. 제가 우리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발주자로부터 원청이 받아놓고 여기 하청에서 자기는 받아놓고 이 밑에 우리 수급사업자 하청에서한테 돈 안 준다. 이거는 용서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하도급법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거는 15일입니다. 15일. 자기가 받아서는 15일.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케이스에서 문제였는데 케이스 기억나십니까? 퀘스천2에서 석공사인데 그게 철콘이나 다른 이런 근거에 대해서 만약에 선급금을 줬다. 그러면 과연 석공사인데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제가 2번 질문에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키가 이거입니다. 선급금의 뭐다?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냐는 건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만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공정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전에 강의를 대금 지급해서 말씀드렸지만 15.5%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자율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하도급 대금은 현금으로는 지급해야 된다. 어음은 끊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어음은 어음의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0일짜리를 예를 들어 지금 원래 하도급 대금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어음을 끊어주면 만약에 90일이다. 이 날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60일에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60일에 또 어음을 줘. 근데 어음을 줬는데 그것도 90일짜리야. 그러면 60일이 아니고 사실상은 150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90일에 해당되는 건 뭐다? 어음 할인료. 소위 말하는 디스카운트 레이시죠. 일본말로 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 할인료 부분을 지급해야 된다. 이 선급금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그 선급금을 받은 날이 여기인데 15일이 지났어. 근데 15일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음을 줬다. 그러면 여기 어음 만기일까지 이 사이에 어음 할인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정 수수료를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도급법에 관한 선급금의 관련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